이산정산 이산정산 꽃잎바리 풍요고고기도 아나 도만찾여 없건만은 세상사 쓸쓸 허드러라도 어제 청춘 지르니 오늘 맥달 한심이라 그 대청춘도 날 버리고 폭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가르쳐 바로 보물을 반려 건드렸을때 나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밝은 방 조성아시랑 일부터 일로 짓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 섞고 절로 안해도 절로 안해도 체증을 얼개로 얼새고 꽃피지않는 황구 담붕도 어떤 황구 얼새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불어오면 악무한 철 참마라데 백설만 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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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천지 백설만 누가 백발에 벗이로 나 부정세월아 허다 없이 흘러가고 내 청춘도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농 산천 어떻게 흫이 없게나 참마내 땀 호예 한반 진속으로 섹전 이들 배주맛도 못하나면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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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까운 청춘들을 다 녹연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구나 무너진 채수나무 깍깍다리에 닦아라 내다라놓고 꾹꾹실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을 차례로 잡았다가 저 세상에 번져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지 맨날 서로 모여 앉아서 앉아 앉아보소 그만먹게 보면서 그들은 그리기로 놀아보자 그때요 중복아 박 세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통을 타는디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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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주소 그리기의 한통을 타는디 그리기의 한통을 타는디 그리기의 한통을 타는디 각 배아먹는 쪽시에 그리기의 한통을 타는단 그리기 속uelle isencipe 외 pads 그리기의 한통을 대합니다 그lud Irmina 경생의 밥이 고아디로 군나 경생의 밥이 고아디로 군나 부붕에 안우라 독소리를 어서 맞소 독소리를 내가 맞자고 오늘 해가 고파서 고맙고 사라지 해가 채운 고풍을 향한 저리딜을 졸라라 그 걸 메소 내 지어로 당크 주토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 한트로 고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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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닭을 사서 박도들라면 그래 그거 먹고 박가질라면 부자찌개 배다 파르다가 목숨 본명 살아가세 장거주소 상상에 떠난 태강 수천성을 지가 싣고 갖는 저의 맘 좋았지 내가 그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지가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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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쫙 벌어지니 이 박동 속에서는 분명히 큰 박속이 나와야 되는데 박속은 간 것도 없고 왠 걔 불쌍이 불거지거든 중보가 기가 막혀 허허 독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구를 하더니 어떤 놈이 박속 싹 다 들겨먹어버리고 나네 집 조상께 도착한다라 흥범 마누라 하늘말이 한 명언인가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그치 허허 요새 부미네들은 마음이 저럭지 크단 말이여 이것을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 굳은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쩐다게 아이고 우리가 뭐니 그런 잘못이 있다고 그런 것이 나오겄소 열어봅시다 흥범아 저희 마누라 말을 듣고 한 개를 가만히 쫙 열고 보니 쌀이 하나 크으으으윽 크으우윽 크으윽 또 한 개를 쫙 열어봅시다 그윽 도리하나 크으윽 두 양주가 어찌 좋아 놨더니 개 한 짝씩을 들고 한번 떨어붓어봅시다 개 한 짝씩을 들고 한번 떨어 흥범아 좋아하라고 헥범아 좋아하라고 개 두 짝을 떨어붓고 나면 돌어서 투 어떡 털고 돌아서다 돌아보면 돌아와나가지고 돌아서만 돌아보면 돌아서다 돌아보면 돌아와 다시 좋다 돌아보면 들어와나 피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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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내고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돌아와 나가는거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몸을 쌓다 논이 가는거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돌아오면 가득하고도 샀다 돌아오면 늘어나고 가득 살고 좋아 죽겄다 1년 361년을 그저 우영하고 우영 다오너라 좀 cardboard 어찌 많이 나왔더니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无 있었다 ktl 뭔 술잔지 나는 모르겠고 여보, 마누라 이렇게 돈과 쌀을 많이 놓고 보니 춤이 저절로 나와요 마누라, 춤 한 번 춰보시오 아따, 내가 뭐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따, 그곳에 춤이라도 한 번 춰 사람아 그때요 흥보 양주가 돈 한 깨미를 들고 춤을 춰 보는데 얼씨구나 절식구 얼씨구나 절식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난 사람도 잘난 돈 백산군의 수레삭기처럼 물로 생긴 돈 생산을 집으로 가진 돈 목이 분명히 묻던 놈 내놈은 돈아 안아, 돈아 어디 갔다 잊지 꼬르 자고 흐르시고 나 돈자라 저부 와라, 큰 자식아 건너것만 건너가서 너부 예쁜 입을 모셔라 정상을 포괄하고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여부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다고 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흥봉가 절식을 일삿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봉을 찾아오소 가동군 날부터 기비를 졸랑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 맞아준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마련 벽봉 벽봉 맨 volte 무낙 벽봉 헐 벽